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위농장주 이고은입니다. 저는 주식 애널리스트로 10년 이상 증권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꾸준한 투자로 퇴사를 옵션으로 만들어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자산 거위농장주가 된 지 만 3년이 조금 넘었고요. 자산 거위들을 많이 관리하고, 키우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거위농장주 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위농장주라고 하면 진짜 거위 키우는 줄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거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제 소개를 거위농장주라고 드리는데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산업계에 어떻게 보면 유명한 격언 중 하나죠. 그래서 황금알을 가져오는 거위, 자산, 이거를 자산에 비유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을 관리하는 거위농장주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투자자이자 거위농장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거위농장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거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주식이면 주식 이렇게 투자를 권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차차차차 그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유로운 투자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책을 이제 크게 핵심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돈의 자유는 내가 필요한 현금 흐름을 나의 총 자산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의 자유이고요. 시간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나의 시간 자산을 적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의 자유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간의 자유는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지만 나의 자산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위치에 상관없이 분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특히나 이제 비극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자산이 대부분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공간의 자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의 자유가 약간 그런 건가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내가 만약에 한국에 아파트를 다 갖고 있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떠날 수가 없죠. 피난을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네, 그래서 말씀하신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글쎄요, 어떤 규제 리스크라든지 어떤 지정학적인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모든 걸 다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서 조금 자유로운 곳에 자산을 두는 것도 우리가 자유로운 투자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투자의 자유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원하는 그 세 가지의 자유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원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려가야 할 자산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자산들을 잘 늘려갈 수 있는지 좋은 투자의 원칙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좋은 투자의 원칙을 어떻게 실제 사례로 적용을 했는지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를 들면 저는 똑같은 좋은 투자의 방법을 부동산, 주식, 금, 암호화폐,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좀 실제적인 사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란 좋은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꾸면 지금과 같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은 자산을 늘리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긴 하지만 일단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내가 자산을 더 많이 잘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가 이번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어프로치를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위를 계속 늘려가는 거군요. 네. 좋은 거위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거는 저는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사실 투자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 환경이 되게 이제 뭐랄까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거시경제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거시경제 변수 예측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만 저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일단 내가 지금 할 수 있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의 가격이 앞으로 거시경제 변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제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오는 나는 나의 현금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영향을 받나? 아니면 나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현금 흐름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겠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현금 보유량을 좀 더 늘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까 올라갈까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는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보죠. 저희가 이제 어떤 거위를 농장에 일단 집어넣느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현금 흐름 그리고 돈 레버리지 그리고 시간 레버리지 그래서 가장 좋은 자산은 우리가 돈 레버리지를 충분히 쓸 수 있어서 현금 흐름 크기가 굉장히 크면서 그리고 시간 레버리지 효과도 좋아서 내가 시간 자산을 쓰지 않아도 그게 알아서 현금 흐름을 착착 잘 벌어들이는 거죠. 너무 좋은 최고의 자산이지만 이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산은 사실 드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저희 자산들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표를 싣기도 했는데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자산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아는 거는 그 가격이죠. 이 아파트 멋지다. 얼마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가격이 얼마.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의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댐과 저수지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오늘 춘천에서 올라왔는데요. 춘천에 소양댐이 있죠. 소양댐 앞에 딱 서서 너무 멋있다 이 댐. 높이가 얼마지? 그러면 이 댐의 높이는 자산의 가격을 의미하면 사실 댐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죠? 그 댐의 높이가 아니라 댐 뒤에 머물고 있는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 그게 그 댐의 가치, 그 댐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댐의 높이, 자산의 가격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양을 알려고 하는데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물의 양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댐에서 꾸준히 나오는 물의 양이 있다면 물의 흐름이 있거나 아니면 물의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계산해서 물의 양이 얼마나 늘고 줄어나를 엿볼 수가 있겠죠.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오는 물의 흐름 또는 물에 들어가는 흐름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저의 가치 측정의 원리인데요. 이거를 다양한 자산을 해보면 이게 가장 잘 들어맞는 자산군이 배당주예요. 특히 배당귀족주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물이 나왔던 배당귀족주는 이게 참 잘 맞습니다. 설령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치평가를 열심히 해서 테슬라가 두세 배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근데 1년 뒤에 테슬라의 가치는 실제로 그만큼 증가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가격은 그 당시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때 어떤 경제 위기나 어떤 전쟁이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변수가 발생을 해서 가격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중에 현금 흐름이 있으면 그 가격의 예측이 안 맞을 때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치되는 거죠. 보유 중에 현금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게 주식은 대표적으로 배당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월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전세금이 조금 이렇게 오르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부동산의 경우 상가라면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되기도 하고 아파트에도 월세가 들어오고 아니면 저는 이제 레버리지의 증가도 현금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세의 보증금을 계속해서 증액하는 것도 우리의 현금 흐름이죠. 2년이나 4년 만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단 내가 아직은 조금 초보 투자자고 우리의 거위농장 아직은 크지 않다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예측이 되는 자산 내 나의 좀 더 리스크 관리되는 투자를 먼저 하시고 내가 정말 거위농장이 풍성해졌어. 나는 일론 머스크야. 그러면 어떤 투자든지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진짜 어떻게 보면 답이 없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고 처음부터 투자를 할 때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안 나오겠네요. 그 미래에 대한 답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투자의 방법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처음에 이 자산을 믿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 가치를 나름대로 100% 정확하지 않더러 측정하고 싼 가격에 사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쉽게 생략해버리고 그냥 옳은데라고 샀으면 그 옳은데라는 믿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유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죠. 그때 그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나는 이 IR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현금 흐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가격의 흔들림에 별로 구해치도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격 변동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저희 거위들도 지금 가격이 다 내려앉았겠죠. 그런데 저는 크게 저도 물론 조금은 걱정하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저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 투자를 했고 저에게 들어온 현금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를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만 봤을 때보다는 좀 더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좀 예측이 되는 IR 방식으로 여러 자산을 어느 정도 많이 좀 세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그때는 이제 자유롭겠죠.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그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이 좋은 투자 방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지만 모든 자산에서 보유 중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테슬라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주식 자산들도 저는 보유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죠. 비중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로버트 기호사께 책에서도 약간 그 인용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 부자들은 현금 흐름에 집중한다. 그런 개념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치를 측정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싸게 산다는 싸게 사기 위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계산했을 때 되게 이게 좋은 투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투자자의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이게 일이 터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자산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이런 하락장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투자를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알았으면 지금의 이런 고통이 조금 덜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우리가 좋은 투자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를 공부하시고 그런 가치 측정하고 좋은 투자를 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저는 굉장히 성과는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나만의 기준금리를 충족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배당 귀족주의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는데 한 20년, 30년을 보유하면 세후 IRR이 10%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죠. 내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연 10%씩 받는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다른 투자를 했을 때는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식의 장점이 뭐죠? 자산을 세 가지 분류로 했을 때 시간 레버리지 효과도 그중 하나였죠. 주식은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간 나만의 기준금리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건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훌륭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의 기대 수익이 나만의 기준금리에 비춰봤을 때 삼성전자는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금씩 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중이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배당 주주하는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아직 시계일이 짧아요. 반면 제가 좋아하는 해외 배당 유족주는 최소 25년 이상, 한 4, 50년씩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크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소액을 삼성전자를 판단하셔서 조금은 갖고 계시다. 혹시 그 다음에 또 테슬라? 제가 이제 첫 책에서는 되게 현금 흐름이 뻔한 투자를 좀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배당 귀족주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면 성장주는 안 돼요? 이거를 많이 들어요. 저는 테슬라 주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우선순위는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도 일단 좋은 자산인지 우리가 한번 투자 판단 프로세스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은 투자의 시작은 내가 테슬라를 믿는가?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혁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늘려갈 만한 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테슬라와 같이 직접적인 현금 흐름이 배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저는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테슬라를 판단을 한 거예요. 배출로.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혁신과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보려면 굉장히 변동성이 클 거예요. 영업이익이라든지 프리 캐시플로우나 이런 거는 지금은 왔다 갔다 할 거고 그게 믿을 만한 지표인가가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얼마나 믿어서 시간과 돈을 쏟느냐. 이게 테슬라의 매출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매출을 물론 이거는 다른 회사들 삼성전자와 다른 회사만큼 시계열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아마 그 시계열로 해서 또 매출로 해서 가치추세선을 그리고 그것과 가격의 평가에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저평가 국면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금 흐름 도표를 다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테슬라를 사면 마이너스 투자원금 근데 보유하는 동안 현금 흐름은 아마 없겠죠. 배당을 안 주니까. 그리고 이제 매도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러프한 게스가 되는 거죠. 우리 가치추세선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지 않겠지만 일단 우리 아이알라를 어쨌든 구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나의 기준금며 또 포함하는 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종합적인 판단은 종합적으로 아까는 이것은 어떤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과 연계해서 더 현금 흐름을 더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거의 농장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제 최종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기준으로도 지금 봤을 때 테슬라가 저평가 국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자산의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유 중에 현금 흐름을 일으킬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약간 밀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힘들릴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 그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걸 소액으로 갖고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테슬라 이렇게 좀 소개시켜주셨는데 혹시 또 있으실까요? 요새 금 가격이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금은 또 이제 우리의 그 땜과 저수지 모형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에서는 어떠한 물도 나오고 있지 않죠.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금은 그냥 멈춰있는 그냥 엄청 넓은 호수와 같은 그런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내내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물은 그냥 바로 통화량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금 가격은. 우리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금은 그 통화량과 맞춰서 시세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금 가격을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달러 지금 현재는 저평가 국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은 좀 특수한 자산이에요. 왜 특수하다고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자산을 믿는가에서 어떤 가치를 내가 믿는가를 따져봤을 때 금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늘리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위기에 대비하기면 보험과 같은 성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전쟁, 어떤 천재지변 어떤 커다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소한으로 실물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차원에서 처음에 금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금은 평상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노란 돌덩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여기서 이 돌덩이에서 어떻게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게 금 옵션 매도 투자야. 금에다가 선물 옵션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달러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험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보험은 막 비싸다고 해서 안 사고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필요가 없죠. 일단은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실물금이 너무 없다면 저는 언제든지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마침 지금 금 가격이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실물금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옵션 매도를 위한 금 현물 계좌를 통해서도 더 사고 있고 그리고 금 암호화폐도 사고 있고 그런 식으로 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도 혹시 스테이킹 서비스 이런 게 좀 있나요? 금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스테이킹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금 부분은 조금 책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암호화폐의 투자는 우리가 좋은 투자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암호화폐가 늘려갈 만한 가치가 있나?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믿어야죠 그것도 근데 그걸 믿으려면 이제 암호화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냥 요새 코인 투자 하면은 그냥 시세 변동에 따라서 사팔 사팔하는 걸로 대부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투자가 되기 어렵고 좋은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암호화폐의 가치는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가상세계가 커질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가 커지면 거기에서 좋은 자산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그 투자 자산을 늘려오고 있어야죠.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 미국 각 나라가 각 나라의 체계 안에서 이제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그런데 가상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나라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 이도리움 나라도 있고 카르다노나라, 솔라나나라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들은 각자의 시스템을 갖춰서 나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나라의 법정 통화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원화를 쓰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쓰는 것처럼 비트코인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인 거예요. BTC라고 표현하고 이더리움 나라에서는 이더가 법정화폐인 거죠. 그래서 이더와 이더리움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죠. 이더리움은 그 나라의 이름이고 시스템 이름이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법정 코인이 이더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그 배당주 회사가 지속될 거란 믿음을 가져야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더리움에 투자한다,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블록체인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각 블록체인의 운영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어떤 선거인 방식이 다른 것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방식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해서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나라를 믿는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고 이더리움의 나라를 믿어야 이더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투자하고 있긴 한데 이더리움 나라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더리움 나라는 저는 약간 미국 같아요. 미국은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거기서 많은 생산활동을 하고 있죠. 이더리움 나라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NFT 그리고 이더리움의 나라의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토콜, 디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세워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이 안에서 또 토큰을 발행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거를 토큰이라고 하고 원화화폐가 코인인데 그런 토큰들도 굉장히 많이 거기서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비트코인 나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블록체인이 믿을만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블록체인을 운영 시스템을 봤을 때 가상세계가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우리 댐 저수지 모형으로 다시 돌아가면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비트코인에서 어떤 물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있네 없네 논란이 많고 그리고 내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근데 저는 나오는 흐름은 없지만 꾸준하게 들어가는 물의 흐름은 있다라고 봅니다. 자산의 핵심 가치를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돈과 시간을 써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아니냐.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업 증명 방식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면 거기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이랑 법정 화폐를 나눠주는 거죠. 채굴을 한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채굴입니다. 근데 그 채굴,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요하죠 일단은. 네. 근데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한 채굴자가 그 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연산 능력이 좋은 컴퓨터와 장비를 사서 엄청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돈과 시간을 비트코인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쉬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된 해쉬레이트가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적해서 또 가치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죠. 아, 해쉬레이트로 하는 거군요. 저는 해쉬레이트의 그 증가로 비트코인에 투입되고 있는 물의 흐름을 엿보려고 한 거고 혹시 뭐 다른 분이 더 좋은 지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가치 추세선을 했을 때 그것과 가격과의 또 상관관계를 그려서 또 이제 현재 가격이 이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아, 저평가예요. 네. 지금은 많은 자산들이 저평가이긴 하지만 본인의 기준금리와 또 이제 하셔야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하면서 현금 흐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미래의 가치는 되게 좋게 보지만 보유하면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근데 외국 거래소는 스테이킹이 되던데요? 되긴 하는데 이더리움의 이더는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풍부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마 잘해봤자 스테이킹 정도? 이더리움의 이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마치 이더리움은 약간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위에 이제 앱들이 엄청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탈중앙화 금융도 되게 많이 발달했고 디파이. 그래서 그 디파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금 흐름을 일으킬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좀 더 좋게 평가는 하고 있죠. 디앱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런 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돈과 시간을 쓰는 거. 그래서 이 이더도 핵심 가치에 비춰봤을 때 저평가 국면이에요. 이더 역시도. 네. 많이 가격이 떨어졌죠. 그렇구나. 다 떨어졌네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 공부 하에 저평가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그런 내부 수익률하고 비교해가지고 적절하게 자산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 시기에. 네. 그래서 물론 지금 각자의 현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점검을 하셔야 할 시기이기도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각 자산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공부해 보면서 나의 그 자산 농장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자산을 편입할까를 고민해 보면서 하나씩 하기에도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되게 흥미롭네요. 금하고 암호화폐도 이런 식으로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따져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파트. 왜냐하면 책에서도 아파트를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이신데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저는 그중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 위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 레버리지를 쓰기 용이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뭐죠? 자산의 가치를 측정해서 싼 가격에 사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산근들은 대부분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첫 책을 쓸 때부터 특히 서울 수도권은 좀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저평가는 아니라서 좀 그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가격을 하락이나 상승 이런 전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일단 믿을 만한 자산인가? 입지가 좋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가치를 측정하고 그리고 싼 가격에 사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싼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핵심 가치가 뭘로 잡으신 거예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그 핵심 가치, 그 입지가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실제로 가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임차인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주거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거, 전세금이죠. 그러니까 매매가보다도 전세가가 실사용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저는 그 가치 추세선을 본 겁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꾸준히 늘어나느냐. 이것도 그 아파트라는 댐 뒤에 있는 저수지에서 꾸준히 나오는 물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 가격하고 이 전세의 과거의 역사적 갭을 추적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추세선을 거기서도 통화량을 같이 봐야 돼요. 통화량과 실사용 가치는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을 보정해서 전세의 가치 추세선을 그리고 그래서 매매가 같이 봤는데 그런데 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들 24개를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고평가된 지 좀 됐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작년에 그 책 나오셨을 때 투자의 재발견 그때도 그 뒷부분에 약간 부록 느낌으로 아파트 거의 전국에 50만 이상 되는 도시를 분석해 주셨잖아요. 제 기억에 그때만 해도 부동산 하락, 고평가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게 조금 다른 목소리여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은 버블일 때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해서 오를 거다, 하락할 거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을 때 우리가 고전 매수하는 것만 피해도 우리가 상당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투자의 첫 부분, 시작 부분에서 가치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설령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 대폭 나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그런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가치 측정, 핵심 가치 이런 걸 다 비춰봤을 때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저평가 자산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냐. 네, 그래서 저희는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는 모르죠. 그리고 그쪽에 너무 예측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고평가라면 저는 이제 보현 현금주에서 더 투자를 할 때 저평가 국면 자산 중에서 또 그리고 저희 이제 다른 그 투자의 공간을 위한 그 자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제가 수고하는 자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꼭 어떤 한 자산군만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아파트가 저평가 국면 아니라고 고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또 여기서 팔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팔아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매도의 기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더 좋은 자산 거기가 나타나서 갈아탈 때 제가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은 투자가 있으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기대 수익률을 예상하고 샀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폐사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두 가지 경험을 빼고는 단순하게 가격이 올라서 또는 내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섣부르게 매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50만 계속 추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구 50만 도시들이 다 그런 거예요. 계속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는 고평가됐구나 이러면서 다른데 좀 관심을 가지라고 요새는 안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아마 한두 군데 정도 빼고는 대부분 다 고평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동산 좀 더 질문 드려면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 영끌. 하는 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고평가 국면에서 큰 돈을 들여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특히 부동산 시작이 좀 예상치 못하게 되게 이제 갑자기 하락기위로 접어들면서 영끌하신 분들의 어떤 고통이 되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그 투자 실패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저는 2011년에 제 명의로 된 첫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도 지금 못지않게 또는 지금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2008년 하반기에 이제 서프라멘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터진다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이제 뉴스 언론 기사들이 이제 부동산 끝났다. 우리는 일본 부동산 따라간다. 뭐 이런 분위기여서 2011년에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2010년, 2011년에 그 전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가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10년, 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부동산 경계가 꺾였기 때문에 뭐 경매로 많이 나온다. 뭐 되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그때 첫 매수를 한 거죠. 저는 그때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참 몰랐던 시기였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은 좀 용기를 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싸졌을 때 매수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죠. 저도 그 당시에 영끌을 했었고 가격적인 면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1년 1월쯤 초에 샀어요. 그러고서는 한 4, 5년 동안 가격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걸려서 제가 산 가격을 회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만 보고 제가 이제 이거를 실패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진짜 투자 실패는 무엇이냐. 현금 흐름 관리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모았던 돈을 다 거기에 쏟아버기는 엄청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원리금으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매달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일으키고 있는 투자를 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조금 더 투자 경험이 있었으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투자로 만들었을 수 있었을까를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투자와 거주를 분리를 했으면 그러면 제가 들어가는 투자감을 좀 줄일 수 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좋은 자산들을 싸게 좋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그 가격만 봤을 때는 지금 5년 동안 실패한 투자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진짜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현금 흐름을 이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용기 있게 매수를 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입지를 어느 정도 봤어요. 그래서 입지의 가치를 믿는 곳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입지는 불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 서울 부동산은 저는 이제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이제 그게 좋은 투자로 변보했죠. 다 보전이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각자 하셨겠지만 그게 이제 처음으로 믿는 돌아가서 좋은 자산으로 믿는가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다른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좋은 자산이라고 믿는다면 어느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훼손되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에 얼마지 않게 이제 가격이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가격의 변동보다는 가치와 나의 현금 흐름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나의 투자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지가 괜찮은 물건을 샀다면 가격은 이제 변동이 뭐 언론에서는 계속 말할 거지만 거기에 좀 주위를 집중하기보다는 현금 흐름이나 또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자산인가? 가치, 입지 등등의 가치가 좋은가? 좋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은 이미 크게 마이너스가 되었겠지만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현금 흐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와 소비를 분리한다든지 이게 방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나? 좀 더 나아 그래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이걸 보유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좋은 투자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현금 흐름의 포인트가 끝까지 이렇게 다 일관적으로 관통하네요. 네, 저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저의 실제 투자에서도 계속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그런 거위들을 많이 모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2011년에 부동산 처음 매입할 때요. 그때는 부동산 지식이 어느 정도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많이 돼 있던 상태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혹시 그때 사실 때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빠지고 이런 정도는 보셨나요? 그거를 그렇게 수치화해서 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는 2008년 9월에 리마완브라더스가 파산하고 10년 굉장히 우울함의 시작이었죠. 그때는 말 그대로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경기는 특히나 그때는 하락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2010년 내내 안 좋기도 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게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자만 내다가 이제 원금 상환의 시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약간 좀 굉장히 언론에서 겁을 많이 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내에서 영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렸던 이유가 보통 요즘에 전문관들이 두 군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 집값이 좀 빠졌으니까 사라.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는 한 그룹이 있는 것 같고 한 그룹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 30%는 빠진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아직은 30%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퍼센트를 보면서 생각해보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소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이 당시에는 2008년에서 2011년이면 그래도 한 3년 지났으니까요. 그때도 예를 들면 한 10%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0%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딱 수치화돼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우리의 원칙을 되새겨서 우리 이제 거위농장을 키우는 게 투자라고 한다면 황금알이, 현금 흐름이 투자 농장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는 소비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을 늘리고 싶다면 투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는데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투자와 소비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인가 소비인가 왔다. 실거주는 항상 진리다. 살아 이런 분도 있고 아니다라는 분도 있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기 좋은 집들이 있고 소비, 거주하기 좋은 집들이 있는데 이게 10%, 이게 전체 10%, 10%라고 한다면 이게 동시에 될 확률은 1%밖에 안 되는 거죠. 투자하기 좋으면서 소비하기 좋은, 거주하기 좋은 곱하기, 그러니까 1%가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분리하면 더 좋은 투자와 소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또 예상하는 질문이 그걸 분리하면 실거주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런 이유가 저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투자하기 좋은 집에 투자를 하시고 실거주는 그 말 그대로 실거주하기 좋은 곳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를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서 실거주의 질이 떨어지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공부해보면 진짜 저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공부를 하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거의 결정은 이제 가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셔야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부자가 되는데 집중하자 아니면 현재의 자산의 가치 증가에 소비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차지하셔야 할 텐데 일단 부자가 되기에 좀 더 유리한 선택은 이거를 분리하시고 투자를 더 잘하셔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거주를에 대한 소비를 해결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어수선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 투자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란 자산을 늘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 각자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또 투자를 꾸준히 늘려갈까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무엇보다도 꾸준함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제 투자 속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금 흐름을 열심히 키우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투자의 속도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러한 같이 안 좋은 시장상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평균적인 속도는 우리가 꾸준한 그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물론 리스크를 관리하셔야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꾸준하게 좋은 투자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공부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그 공부할 포인트를 너무 구체적으로 상대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자유로운 투자자라는 책 꼭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투자자의 이고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